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산행길에 청산까지 올라갔다가 하산길에 가을산 풍경을 한번 영상에 담아봅니다. 여러분도 겨울산 풍경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. 이 산의 반대편에 올려놓은 일은 참 험악하고 산세가 무척 갑니다. 189, 그러한데 여기 산 반대쪽에 내려가는 하산길은 길이 원만합니다. 원만해요. 이 산의 반대편에 올려놓은 일은 참 험악하고 산책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. 이 산의 반대편에 올려놓은 일은 참 험악하고 산책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. 이 산의 반대편에 올려놓은 일은 참 험악하고 있습니다. 왼쪽은 어떻게 работ인가요? 아... 지금은 어느 산지를 가나 등산로에 시에서 이렇게 잘 손질을 해놔서 등산하기가 참 좋게 해놨습니다 잘 otras 손질을 해놔서 보이는 건물은 산사가 되겠습니다. 산사 산에 철이 되겠습니다. 철